자 삼칩니다 나오시고 나오시고 줄 풀어주세요 줄 풀어주세요 바로 잠시만요 릴링 릴링 자 올리세요 올리세요 자 잠시만요 자 오지만요 자 샤아 오 두 분 다 파일 좋네요 잠시만요 아 이거 속이 안좋아야 낚아내라 마스머리 하셨네요 어 그러게 라인 살짝 감아주세요 쏠립니다 오늘 삼치 그저 잡았네 어 빠졌다 이거 낚시줄인거에요 줄 없애주세요 잠깐만요 줄 풀어야돼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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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먹었다 제대로 먹었다 어시거 먹었다 으 너 고등어 아니야? 고등어요? 삼십입니다 삼십 고등어 줄 고등어 이렇게 안생겼어 고등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? 고등어 눈.. 눈깔 야 팔초에 문다 팔초에 야 너가 눈깔 이렇게 해 고등 잡았어 이거? 고등 아니에요? 뭐했어 그냥 옆에 분으로 낚으신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자 아 옆구리 말했지 낚은 문이라고 옆구리 걸어져도 다 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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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에서 나는 이제 쇠쇠 빠지기 시작할게 속삭하네 터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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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쇠쇠했나? 옆에 물었나? 여기 연한 쪽이라 사이즈가 작아 너무 작아요 샤아